신인들의 팀이에요. 정신력으로 오늘 분명히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자 곤이 혼자 지금 털랩노클은 넉 점을 다 넣고. 우리가 폰을 먹어도 두 명만 정도 있고 나머지 내려가서 바로 공격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. 그리고 찬스가 있다면 괜찮아. 에어볼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. 던져 자세히 해야지 그렇잖아. 재밌게 뒤져. 아 재수 씨는 거 같다. 두 번째 자유투까지 다 들어갑니다.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. 합동 공연. 여기 작전 타임이 아니고 선수 교체를 하는데 다섯 명을 다 빼네요. 자 여유 있게 안쪽 주거 카트 자 여유 있게 안쪽 주거 카트 자 무랑 가로채기 서고 무랑 레이언 무랑 레이언. 이 선수들이 원래 에이스네요. 이지승 여러분들 그걸 몰랐어요. 자 유니크의 문안입니다. 초이의 득점. 정진훈. 자 오른쪽에 마크가 있고요. 왼쪽에 이건이 있습니다. 자 정진훈이 돌파. 잘하는 태. 정진훈 중앙에서. 자 들파 돌파. 자 고니 앞쪽으로 선진 패스. 문안 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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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점. 문안 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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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점. 문안 석점. 아 문안 석점. 아. 꼽았습니다. 자 잠시 후에.